이보게 문을 열게 나와. 문을 열어라. 아, 어머. 어머, 어머. 괜찮으세요? 상호는 열 걸음 뒤에서 오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와, 부장님. 와, 부장님. 역시, 역시. 해가 뜨긴 뜨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가 뜨긴 뜨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제가 한번 빌려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좋은 곳에 물이니까. 뭘 이런 거 갖고 그래. 저희 뭐하는 회사죠? 실리란 누누 회사야. 우리 호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저게 누구예요? 여기 너무 좋지? 여기 너무 좋지? 여기 너무 좋지? 네, 오늘. 싹 빌려놨어. 거기서 수영해도 돼요? 어, 그럼. 첫 야유회인데, 스케일이 되게 커서, 역시 입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원들 정신 교육도 좀 필요하고, 곧 저희가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주식회사에서 나올, 약간 팀워크 좀 키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해봤어요. 사원, 저 카메라 갖고 다 찍어봐. 와, 인사트 찍겠습니다. 열심히 한 모습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근데. 대박이다. 과장님 대리님, 뒷모습이 너무 예쁘신데요? 오, 와우. 와우, 와우. 추사원? 가주세요. 그 팔찡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좀, 아, 그래도 오늘은 그냥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기분이 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물러왔는데. 물러왔는데. 준비한 게 있죠, 추사원? 추사원. 이쪽, 이쪽. 물론 이쪽. 괜찮아.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아, 이거 어떻게 kijken?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저는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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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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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저를 더 넘었어요? 아직 부장의 흥이 덜 올랐어 저 틱톡터예요 나 과장님 뭔가 블랙핑크가 생각났어요 방금 그 그룹이야? 와 진짜 목이 찢어 목이 찢어 목이 찢어 목이 찢어 저기 가면은 젠 부장님한테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것도 이것도 안 일이죠 승진해야 됩니까 얼마나 걸린대? 지금 목이 말라 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진동벨 진동벨 진동 진동벨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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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제가 원래 아이돌이었거든요 아이돌 출신이면 노래 한 번 틀어봐야지 아 예예 어떤 곡을 들으라고요? 시작 저 트롯트로 와 와 트로트 트로트 그거 안 돼요 빼요 아 이것만 기다렸어요 저 잘 때도 들고 자요 진짜 아 진짜 아 아 나 둘이 출사원 너무 맘에 들어 어 어 헤이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엄마나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아 여자 대리님 보고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절에서 만년 대리구나 제가 많이 챙겨드리려고요 그래도 부장 한 번 가게 해드려야죠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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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파요 자리 파요 부장님이의 사랑요 다 둘게요 아 진짜 웃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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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렇게 해야지 호응이 두 달에 가서 먹고 아이돌 노래 한 번 해봐 요즘 아이돌 노래 그 뭐야 그 릴리 릴리 그거 뭐야 그거 한 번 해봐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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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아 혹시 형님 좋아해 너 빨리 한번 cooling 해봐! 어디야? 집이야? 어디야? 그거 너무 좋아! 어른들 세 갠가? 좋다 좋다! 아 부장님 좋아해 내 맘에 바라져 PlayStation 내 마음을 받아줘 어! 나 좀 좋다! 네 주사님 나왔대 와우! 여기까지 좋았어요 아 네 아 마음에 들었어요 오면 전 무조건 웃어요 주사님을 보면 웃음이 터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부장님! 아 자동산 부장님입니다 저희 부장님도 한 곡 해주셔야죠 됐어 아니 부장님 저흰 귀가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한 곡 뽑아볼게 호요자님! 호요자! 흥은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내가 보고자 배웁시다 네 배워 흥은 이거야 와우! 대박! 애인 있어요 역시 부장님들은 다 똑같으신가봐요 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우유 빛깔 챔부장 우유 빛깔 챔부장 우유 빛깔 챔부장 챔부장 우유 빛깔 챔부장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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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너무 귀여워 좋은 사람이 떨려 한번 만나보라 말아줘 에이 잘해 그댄 모르죠 몰라 몰라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솔직히 제가 아까 노래방에서 분위기 다 뛰어났는데 애인 있어요가 뭐죠? 탬버린 미친듯이 힘들었는데 탬버린을 흔들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노래방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저도 한 팀을 주었어요 아 부장님 목마르시죠?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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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좋아하시잖아요 망고? 망고빙수예요 망고빙수 망고빙수 우와 우유 마카롱 좋아해 우유 마카롱 진짜 좋아하는데 우유 마카롱 아 이게 지금 뭐야 카메라 있는데 입 벌리기 뭐야 어? 흘려? 흘려? 내 옷에! 내 옷에! 내 옷에! 나라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이름만 과장이에요 게임을 해서 팀 일을 하시게 되는 바베큐 세트를 어 바베큐 세트요 오 마이 굿!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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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오 오 대왕 보자 오 아직 제 D급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이라고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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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스 촉감 게임 난 맞을세 촉감을 싫어할세 그림 그리는거구나 아 네 쉬서 일자로 서있는데 등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 사람이 느낌을 보고 그리는거잖아 같이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걸 앞에 사람이 그리면은 등이 엄청 예민해야겠네 나 등 좀 예민해 아 그럼 네가 첫 번째 해서 네 제대로 받아야겠다 아자 아자 젤리야! 시작! 아자 아자 젤리야! 좋다! I'm ready! 안 느껴져. 아직 아직. What? What? 야!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 형아 스텝 바이 스텝이야. 형아 스텝 바이 스텝이야. 아 미안해.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두 번째. What? 뭔지 모르겠어. 지금 한 거야? 됐어. 다 됐어. 정답은요. 백두산. 뭔가 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건 물이고. 여기는 풀이 있고. 백두산. 뭐야 똑같이 그렸어! 이거 봐봐. 똑같아. 네.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이건 뭐예요? 저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느낌을 제가 그리면은. 부장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장님께서 알아차리시지 않을까? 근데 100% 저랑 똑같은 그림일까요? 해봐. 그럼 언니가 이걸 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봐봐. 봐봐. 잘 그렸네. 봐봐. 잘 그렸네. 저를 왜 여기서 왔어. 자리 하면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바꿀게요. 의사가 촉감이 좋아. 이 친구가 문제네. 이게 뭐야. 감자야 뭐야. 감사. 감사. 첫 번째 실패하셨고요. 네. 다음 번째. 이 정도 느껴요? 어, 느껴요. 이리 갈게요 언니. 1. 1. 잠깐만. 1이라고? 어. 추석은 등이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어, 이 세 개 세 개. 다시 처음부터 시작. 세 개 해줘. 어? 2. 자, 30초 남았습니다. 응. 오, 됐어. 오, 됐어. 됐을 리 없는데. 됐어? 됐어? 알았어. 됐어. 됐어? 알았어. 됐어? 정답은 나무. 정답은 나무. 나무. 어? 오? 어떻게 됐어? 야, 나 둘다. 아니야. 이게 뭐야. 언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어떻게 알았어? 제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맞아. 리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난 솔직히 알았다 했을 때 조금 놀라. 알았다고? 난 백퍼 고양이라고 생각했어. 고양이구나. 고양이 발. 역시 젤리 회사. 달라. 리사에게 잘했어. 어, 리사. 언니를 처음으로 보내야겠다.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렵네. 근데 저 언니 그림이 이상하게 그리잖아. 천천히, 천천히. 왜? 다시, 다시. 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언니. 너무 빨리 그렸어. 다시, 다시. 여러분 다시. 시작. 잠깐만. 이거 너무 있어. 다시, 다시. 방금 꺼 다시. 어. 뭐야, 깜찍이? 뭐야, 깜찍이?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이거 있어? 언니, 너무 빨리 그려. 아, 몰라! 힌트만 알려줘, 힌트 알려줘. 그게 뭐야?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려. 이게 힌트야. 아, 진짜 뭐야? 언니, 너무 복잡하게 그려. 솔직히 이거 보면 다 인정할 거네. 이게 뭐지? 일단 언니보다 공개합시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지수 언니의 그림으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좀 끄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아, 뭐고. 리사 뭐 했어? 이 무슨 얘기야,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내가 등에 어쩐지 계속 이렇게 지그리더라고. 세영이가 계속 내 등에다, 혹시 뭔지야? 아니, 봐봐. 아니, 시작, 뭐인지 모르겠어요. 봐봐, 약간 약간 더 이치구찍이 많아. 정답은 기린이에요. 기린이에요. 아! 왜 기린 기억 안 나? 우리의 추억 기억 안 나? 제가 연습생 때 그리던 기린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 주사원은 약간 퇴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게임은 저희 초콜릿 주식회사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 이거 어때요? 여기 지금 복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답을 맞추면 한우 주세요 한우라도! 고기라도! 고기만이라도! 한우가 걸려있습니다 한우 가자! 한우 화이팅! 오케이 언니? 1 오케이 1 1 했지? 2는 2 아 오케이! 어? 2가 뭐라고? 그랬지? 2 2 2 3 2 2 3 그리고 4 나는 알겠어 4 4 4 4 4 4 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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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제발! 언니! 언니! 진짜 이거 맞추자! 진짜 제발! 나 알 것 같은데 그림과 상관없이 제가 말했을 때 맞으면 괜찮은 거죠? 응! 정답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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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언니 이게 뭐야?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빨리 다시 잘 봐봐! 이건 뭐 같아? 이게 뭐야? 언니! 이거 뭐 같아? 이거 뭐 같아? 뭐 같아? 아니 뭐 같아? 나를 생각하라고! 언니가 좋아하는 거! 정답은? 근데 이거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오! 검! 아니요! 내가 안 했어! 검이야! 정답입니다! 뭐야? 사원으로서는 최고인데 약간 모자라는 게 좀 있어요! 촉감이 없다든지 통증을 못 느낀다든지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그냥 이래서 나한테 텔레파시 이렇게 작동해야 되냐? 너무 맛있어 봐! 이거는 이미 골랐지!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 텔레파시! 텔레파시 한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거 망하면 진짜 없어!